고맙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선보일 교재 그리고 강좌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메가스터디 엔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메가스터디 엔제는요. 박지양인 제가 문항을 지피라고 검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중력도 높아지고 수능에 최적화된 교재와 강좌가 만들어졌는데요. 선생님이 하나하나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과 강좌에 대한 설명을 꼼꼼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 교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강좌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지만 달라진 우리의 수능에 대한 거 천천히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23학년도 이후로 전체적으로 수능의 기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학년도 6월 평가원의 1등급 컷은 만점이었고요. 그리고 그 뒤로 9월 그리고 수능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의 25학년도 6월 평가원의 등급 컷 역시나 높아졌죠. 다르게 표현해보면 단 한 문제의 실수도 없어야 하는 수능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수능 문제를 같이 한번 들여다봐요. 우리의 평가원 문제를 들여다봐요. 이번에 6월 평가원의 문제를 보니까 첫 번째 페이지 옆에 정답률이 보입니다. 정답률이 아주 높죠. 많은 학생들이 첫 번째 페이지 보자마자 신나게 달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를 보니까 눈에 띄는 정답률이 조금 떨어진 문제가 12번의 문제가 되고요. 이 12번의 문제의 정답률이 43%. 정확하게 말하면 세포주기 우리 유전 문제 중에서도 쉬운 문제로 분류되고 있는 세포주기 문제였는데 정답률이 43%였고 보통 이런 문제는 실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이 문제의 조건을 제대로 읽지 않아서 틀렸던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쪽에 있는 3페이지와 4페이지 전체적인 정답률을 살펴보시면 눈에 띄는 문제는 아마도 17번의 유전과 19번의 유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이런 정답률만 분석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아 내가 유전병 문제를 좀 더 열심히 단련하고 옆에 나와 있는 19번처럼 가계도 문제를 아 내가 진짜 집중적으로 단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자 그 안에 들어있는 숨은 의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6월평가원 시험쳤던 여러분들은 17번하고 19번 17번하고 19번까지 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시간이었죠. 시간. 정확하게 이번 6월평가원에 만점을 받을 수 있던 가장 중요했던 전략은요. 여기 나와 있는 3페이지. 소위 말해서 3페이지라고 얘기하는 16번 문제까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풀었느냐.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 빨라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한 문제도 틀리지 않은 정확성입니다. 빠르고 정확해야지만이 17번과 19번까지 안착할 수가 있죠. 17번하고 19번은 우리 문제 풀어봤던 애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역대급에 있었던 그 수능의 문제에 있었던 유전병이나 그리고 가계도 문제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떨어졌던 이유는요. 앞쪽에 있는 3페이지까지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느라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많이 쏟는 바람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 19번의 문제 진짜 이때까지 있었던 많은 가계도에 비해서 정말 쉬웠거든요. 정말 쉬웠는데도 불구하고 풀어내지도 못하고 시간이 끝나버리는 아이들이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몫을 차지했던 건 바로 16번에 있었던 흥분의 전도 문제였죠. 여러분 이번에 흥분의 전도 문제 약간 좀 그 약간 기존의 평가원과는 좀 다르지 않았나요? 약간 좀 지역적이고 약간 좀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나 싶을 정도로 유형이 좀 살짝 바뀌었죠. 자 이런 흥분의 전도 때문에 첫 번째는 당황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당황함을 눌러 담고 그리고 문제를 집중하려고 그러는데 아우 문제 길이가 좀 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내는데 시간이 많이 쏟았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실력이 있었던 애들은 자 이 16번의 문제를 30초 컷 아 30초 컷 합니다. 30초 컷 안에 풀어냈던 애들도 있을 것이고 1분 만에 풀었던 2분 만에 풀었던 시간이 많이 걸렸던 친구들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15번의 흥분의 전도 문제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풀었느냐 따라서 뒤쪽에는 17번하고 19번이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엔제 이야기 좀 할까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아마 15번의 문제 정답률이 상당히 떨어졌던 이 문제에서 좀 달라졌던 포인트는 눈앞에 보이는 자료가 되게 신선했죠. 6ms나 T1이나 T2 3ms나 7ms 그때의 구간을 설정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렇게 흥분의 전도에 다양한 유형 소위 말하는 좀 약간 달라진 평가원에서 매번 내던 유형이라고 좀 달라진 문제를 많이 찾고 싶은데 그런 책이 없나 어디 있나 찾아 다니셔야 되겠죠. 그게 바로 엔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도 이 엔제 문제 다 지금 이미 다 만들어지고 나오고 난 다음에 6월 평가원에 문제를 봤는데 유평 문제 보면서 선생님 엔제 문제가 머릿속으로 싹 하고 스치더라고요. 엔제에 들어있는 문제도 동그라미 ㄱ하고 ㄴ하고 ㄷ 이 안에 2ms, 3ms, 4ms 그때의 D1, D2, D3 자 각각의 시간에 따라서 구간을 지점을 설정하는 문제 이 문제가 엔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드디어 이제 6월 평가원을 딱 치르고 나면 흥분의 전도나 또는 근육이나 많이 여러분들이 실력을 쌓아 올렸던 문제의 새로운 유형을 만나보고 싶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유형을 만나보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엔제, 이 교제입니다. 자 이제 또 6월 평가원에 있었던 유전 얘기를 좀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6월 평가원에 있었던 우리의 6월 평가원에 있었던 문제였는데 우리는 이미 알죠. 자 6월 평가원에 정답률이 44%였던 유전병 문제 정답률은 44%였지만 이 시험지 안에서 가장 좀 고민하고 어려워했던 문제는 바로 17번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19번의 가계도 문제는 정답률이 떨어졌던 건 그 시간, 17번 문제 푸느라 시간을 허비해서 19번까지 못 갔던 애들이 많았을 것이고 만약 갔다면 19번이 얼마나 무난하게 풀렸는지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17번의 문제는 아버지 어머니고 자녀 1, 2, 3, 4 그리고 돌연변이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런 유형이 처음 보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24학년도 바로 직전의 수능입니다. 직전의 수능에서 자 여기 나와 있는 17번의 문제 정답률이 21%였던 이 문제가 아버지 어머니 자녀 1번, 2번, 3번, 4번 OX의 형태로 어찌 보면 우리의 6월 평가원의 문제보다 수능 문제가 더 어려웠죠. 평가원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존의 기출문제 중에서 가장 사실 어렵고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자기껏화시켜야 되는 체화시켜야 되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대충 보고 지나갔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엔젤을 손에 잡아서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든 기추를 한바퀴 돌렸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겠죠. 근데 우리 알잖아요. 기출문제 중에 난이도가 적절한 문제는 우리가 완벽하게 꼼꼼하게 나의 꼼꼼하게 시켰지만 정말 최상급의 어려웠던 문제들이 있지. 제 고난이도의 문제들은 한 번 풀긴 했지만 속으로 우리가 문제 풀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문제를 나에게 시간을 3분, 2분 주어지고 내가 풀라. 라고 얘기하면 나에게 풀어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 문제를 내가 다시 풀 수 있을까? 고민이다. 라고 얘기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걸 평가원을 놓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이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난이도가 살짝 좀 더 쉬워졌을에도 불구하고 그걸 채화하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버퍼링이 있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비단 우리의 6월 평가원의 문제였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여러분 눈에 볼까요? 21학년도 9월 평가원에 있었던 근육 문제입니다. L1, L2, L3였고요. 그러면 얘가 고스란히 우리의 수능화 문제화 되었는데 21학년도 9월 평가원이나 21학년도 있었던 수능 문제의 그 패턴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답률은 떨어지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저도 공부를 해봐서 여러분 기출 문제를 한 바퀴 돌렸는데 또 똑같은 기출을 3번, 4번 풀다 보면 내가 기출을 공부는 하고 있지만 이 기출 문제 그거 이상으로 플러스 알파 살짝 달라져 있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궁금하고 매번 똑같은 기출을 풀었는데 또 풀고 풀었는데 또 풀고 여러분 그거 알죠. 그러다 보니까 기출에서 살짝 달라진 문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엔제를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는 거예요. 자, 이 메가스터디 엔제는요. 여러분들 올해 만나는 메가스터디 엔제는 선생님과 함께 공동으로 작업한 엔제입니다. 새로워진 거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혹시나 선생님만 작업했느냐? 아니에요. 선생님 밑에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정말 너무나도 선생님 역시나 이 선생님들이랑 같이 작업할 수 있어서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와 같이 실력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공동으로 작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점이 좋았냐면 선생님도 선생님만의 그런 가치관이나 고집이 있겠죠. 근데 그런 고집으로 만들어져 있는 책이 될까봐 선생님도 우려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같이 받아들여서 이렇게 같이 받아들여진 책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실력자의 선생님들이 모여서 우리는 이렇게 공동의 마음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만들어진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 많은 선생님들이 이건 분명히 중요하다 라고 얘기했던 핵심적인 많은 마음들이 모여서 이렇게 전문가의 눈이 모여서 만들어진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책이었던 바람에 여러분 6월 평가원, 6월 평가원 있고 바로 며칠 후에 바로 발간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유평에 있었던 문제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실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실 밑에 있었던 흥불의 전도 문제 중에서도 보면 아래쪽에 막전이 두 개의 그래프를 내세우는 문제 아주 옛날에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번 근데 요즘엔 살짝 유행이 지나간 느낌이긴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한 번 재편성해서 재탄생시켜서 메가스터드 엔제에는 또다시 이렇게 문제화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흥불의 전도다, 근육이다 수없이 많은 문제를 보여주고 싶지만 여러분 이제 더 많은 문제들은 책으로 만나시고요. 이렇게 그 안에 들어있는 전도, 근육, 그 다음에 세포 주기 그리고 수없이 많은 다른 유전 문제 뿐만 아니라 뒤쪽으로. 자, 이 메가스터드 엔제는요. 총 250문항 중에 1단원부터 시작합니다. 1단원, 그리고 2단원, 3단원, 신경계나 호르몬이나 방어문제, 그리고 4단원, 5단원까지 자, 5단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여러분 이 5단원의 방영구 문제 눈앞에 보이죠? 선생님이 그 6월 평가 시험치기 직전에 선생님이 만들었던 모의고사 안에서 요즘에 방영구는 개체수, 상대비도, 상대빈도, 상대피도 중요치 이게 한꺼번에 나오면서 문제를 한순간에 풀어내야 되는 유형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미 여러분 6월 평가를 나와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6월 평가를 나와버렸으면 이 6평 문제보다 당연히 수능 문제는 어떨까요? 더 간단하고 쉽게 나올까요? 아, 그건 아니겠죠. 그럼 선생님 제가 방영구 문제 중에 이 6월 평가 문제보다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만나고 싶으면 무엇을 찾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한다면 이 메가스터디 엔제 안에는 자,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5단원의 방영구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었던 방영구 문제 선생님도 눈에 어른어른 거리는데요. 아른어른 거리고 있는 이 두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방영구 문제 중에서도 실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문제보다 최상급 방영구 중에 제일 어렵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가 실려져 있는 이 책이 엔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꼭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흥분의 전도라 근육 유전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번에 우리의 수능은 단 한 문제라도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 앞에 이상하게 내가 신경계를 실수한다던가 호르몬, 방어 이런 부분의 꼼꼼함까지 챙겨가고 싶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 엔제를 통해서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재는 그렇다면 선생님이 약정보안에 해당되는 이 메가스터디 엔제로 하고 이 강좌는 어떻게 이루어 선생님이 진행을 할 것이냐 이런 메가스터디 엔제 안에는 250문항이 있습니다. 근데 다 문제 풀지 못해요. 여러분 문제 다 풀지 않습니다. 1번부터 선생님이 250번 문제까지 안에 우리는 개념도 끝냈고요. 기출도 끝냈습니다. 그러면 아주 굵직하고 큼지막한 강좌를 끝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안에 여러분들이 여기가 있던 1단원 문제나 2단원 문제나 신경계 호르몬, 방어, 5단원 문제 중에 가벼웠던 문제들을 또다시 한번 강의로 만나는 것 이 강의로 시간을 허비하는 건 저는 방금 이미 허비라고 얘기하는 표현을 썼죠.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 사실 흥물의 전도 근육 그리고 세포주기, 유전에 관련된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기추를 풀었지만 선생님이 지금 이 강좌 안에서 가장 주력하는 부분은 시간 절약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흥물의 전도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풀어낼 것인가 푸는 방법은 알겠는데 어떤 친구는 30초 만에 풀고 어떤 친구는 1분 어떤 친구는 2분 만에 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워야 했던 방식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다진다던가 아니면 그 방식 말고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 저렇게 접근할 수 있구나 라고 얘기해서 메가스토드 엔제 안에 들어있는 흥물의 전도 여러 문제들 중에서도 소위 말해서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이 혼자 풀기에 분명히 충분히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기존의 기춘문제랑 좀 다른 형식으로 진행된 소위 말하는 신유형의 문제 선생님 제가 기춘문제는 잘 푸는데 기춘문제랑 살짝 달라진 이 문제는 제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는 접근법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이 약점보안 엔제 안에서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절약시켜 드리도록 할 겁니다. 강의 시간도 절약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너무 많은 강의로 완강하게 버겁게 만들지 않을 거예요. 다 컴팩트하게 선생님 강좌를 딱 만들어서 이 안에 흥분의 전도 아주 중요했던 문제 그 다음에 또 근육 문제 선생님이 기준으로 여러분 지금 흥분의 전도 말고 근육 문제를 보면 이번에 6월 평권에 근육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약간 되게 아쉬웠는데 여러분 흥분의 전도 말고 근육 문제 그렇게 안 나올 거라는 거 아시죠? 근육 문제는요. 물론 식을 세워서 표를 가지고 분석하는 자료 분석형 문제들도 있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분수 유형의 문제입니다. 이런 분수 유형의 문제가 이미 기춘문제 나왔는데 분수 문제가 다시 한번 각 잡고 딱 어렵게 나오면 여러분들 어른 되는 친구들 몇몇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육 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다 풀 줄 아는 그런 기춘문제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 말고요. 분수 유형의 문제, 이 분수 유형의 문제를 다양하게 만나고 싶을 텐데 그래서 엔제 안에 분수 유형의 문제를 많이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분수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도 같이 좀 풀고 세포 주기와 관련되어 있는 DNA 표로 분석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통합형이라든지 합이 들어가는 문제 DNA 합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문제 그래서 주요 문항 단일인자 다인자 가게도 유전병이라고 얘기해서 이 안에 선생님 이 문제가 이 엔제 안에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는 이 베스트이자 반드시 풀어야 되는 머스트의 문제 그런 문제 위주로 문제풀이를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선생님이 이 교재를 지필하기로 마음먹고 시작한 것이 바로 작년이었는데 아, 우와 이게 벌써 지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공동작업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발간된 것도 눈앞에 교재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눈앞에 있는 것도 너무 감회가 새롭고 그 다음에 또 이 교재로 여러분들을 1단원부터 5단원까지 꼼꼼하게 공부시길 생각하니까 선생님이 벌써 설렙니다. 자, 이 강좌에서는요. 강의 형식은 현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지금 현장에 있는 학생들이 파이팅이 넘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런 학생들과 함께 속도감 있게 문제를 풀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 선생님 스튜디오 버전으로 이 안에서 사실 살짝 꼼꼼하게 풀어야 되는 그 문제 빨리 풀었지만 꼼꼼하게 풀어야 되는 몇몇 문제를 좀 더 눌러 담아주는 복습 그래서 대부분의 강의는 현장 강의로 진행하고 그 현장 강의 플러스 각각의 흥분의 전도나 근육 문제 중에서도 이 문제는 좀 더 꼼꼼하게 봐야 된단다 라고 얘기하는 눌러주는 복습 강의를 선생님 스튜디오 버전 선생님 혼자서 이렇게 이 문제를 좀 더 봐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걸 따로 차근차근 꼼꼼하게 짚어주는 이런 강의를 서브로 여러분들에게 넣어주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스피드함 그리고 스튜디오에 꼼꼼하게 마무리해 주는 것까지 같이 겸비되어 있는 강좌로 진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6월 평권이 끝났고 여러분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이 되셨다면 선생님이 이와 같은 엔젤을 통해서 확실하게 여러분의 빈틈을 채워서 이제 우리 달려나가 보도록 하자고요.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여러분들이 옆에서 착 달라붙어서 여러분들이 힘든 거, 고민되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렵다 싶은 거 모두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열심히 달려나가 봐요. 저는 박지양이었습니다.